파슬리는 미나리과의 두해사리채소로 후추, 월계수와 함께 서양요리의 3대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쓴맛 때문에 요리에 첨부되는 것으로 주로 쓰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슬리는 성질이 따뜻한 편이고 쓴맛이 강합니다. 파슬리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베타카루틴, 단백질, 루테오린, 제아잔틴, 마그네슘, 식이섬유, 솔라닌, 칼륨,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파슬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비뇨기에 좋은 약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소 함량이 야채 중 톱클래스로 알려진 파슬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슬리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루틴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베타카루틴 성분이 혈관 내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며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파슬리 속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콜레스테롤로 생압성을 감소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파슬리 속에 함유된 염록소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어 동맥경화를 비롯해 고혈압, 심근경색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슬리는 젊은 성분이 시금치의 3배 이상 함유하고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젊은 성분이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파슬리에 함유된 비타민K는 뼈의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시켜주어 뼈의 갈슘이 침착하는 것을 도와주고 뼈에서 갈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파슬리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시각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에 의해 눈의 황반부와 수정체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PC화면이나 스마트폰에서 발광하는 블루라이트 흡수를 막아주어 눈의 점막을 보호해주고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를 완화시켜줍니다. 파슬리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따뜻한 분들은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슬리는 천연독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환자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슬리는 과다 섭취시 두통이나 경련,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슬리는 임산부는 낙태 및 조산 발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신장이 안 좋은 분들과 담낭이 안 좋은 분들도 가급적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슬리를 먹는 방법은 먼저 주스로 드실 때에는 파슬리 15g, 당근 1개, 사과 1개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군 후 이파리를 잘게 믹서기로 갈아준 다음 거즈로 물기를 빼고 작게 잘린 파슬리를 건조시킨 후 가루를 음식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파슬리를 잘게 썰어 수프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혈관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는 파슬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